네 저희가 앞서서 반도체 이야기를 했을 때 삼성전자가 SK9X와 함께 MUF 기술을 도입할 것이다 라고 로이터통신을 통해서 인용이 돼가지고 보도가 된 내용이 지금 전체 언론에 기사화가 되는데 삼성 측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럴 계획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저도 하고 싶은데 한번 해주세요. 우리 또 강연규 매니저님과 우리 박샘이 아나운서의 케미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부럽습니다. 펀치라인 종목도 여러분들 잘 좀 따라서 매매하셔서 수익도 많이 거두시기 바라겠고요. 2위 주제 동병상년 넥카오 회복은 각자 도생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넥카오 그러니까 네벼 카카오 주가가 지금 오늘장에서는 동반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카카오 주가는 1.6% 하락 네이버도 0.3% 하락세. 그러니까 저희가 카카오 이슈가 잠잠하잖아요. 왜 이렇게 조용한가 싶기도 해서 한번 최근 움직임부터 쭉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버 고수 넥카오 왜 이렇게 조용해요?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될까요? 왜요? 아주 편애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편애라는 거는 사랑한다는 겁니까? 한쪽만 사랑하죠. 네이버만? 네. 카치직도 안 하면서 왜 네이버를 사랑해요? 카치직은 아직 저한테 공식적인 제의가 안 왔기 때문에 제의가 오면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채널 열고 싶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저가 그렇게 제가 가고 싶어서 가기보다는 아 나 좀 이거 좀 있다. 나 아프리카 팀에서 좀 뭐 한다. 이거군요. 아 취직 관계자님들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수급을 좀 보셔야 돼요. 네이버랑 카카오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빅테크라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IT 기업, 자리 잡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글로벌에서도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는 이제 분석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올 만큼 글로벌에서도 유명한 기업입니다. 다만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네이버도 카카오도 국내 서비스 중심이라는 점 그리고는 이 부분이 있어서 카카오는 또 이제 외국인들이 깜짝 놀란 분할 상장 예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분할 상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어디 중심 수급이냐? 국내 기관 수급입니다. 국내 기관에서 어찌 보면 수급으로 인해가지고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카카오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과거 6개월 정도 쭉 보시면 상승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로 상승을 했고요. 하락을 할 때도 외국인의 매도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가 네이버는 글로벌 시장에서 혹은 아시아 IT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배팅이 들어올 때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상승이 만들어지고 하락이 만들어지는 그런 글로벌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국내 기관 수급이기 때문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카카오의 차트를 보고 접근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니까 이 두 가지가 전략이 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 흐름이 큰 그림을 보면 달라지고 있죠. 주가 차트를 비교를 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네이버의 주가 다시 한번 바닥을 경신하고 있고 카카오는 그래도 위에서 버텨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전에 반등을 하고 올라올 때는 네이버가 좀 더 빨랐는데 그리고 이제 대체적인 선택은 다들 네이버 쪽이었는데 카카오가 오히려 버텨내고 있다. 네이버 쪽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김대중 고수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방금 전에 테이버 고수가 플랫폼 관련 주들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에 의해서 주가 움직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25일 연속에서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 기관과 외국인이 일부 매수에 들어오는 현상들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수급적 측면에서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가격적 측면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를 한번 보게 되면 네이버는 이전의 고점 부근에서의 가격이 한 46만 원, 45만 원 됩니다. 지금 한 20만 원 내외에서 움직이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우선 유상증자가 있긴 했지만 17만 원 고점에서 5만 원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절대적 기준 가격 차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네이버가 조금 더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강한 버팀목의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기관 수급 동향에서 이들의 시장을 바라보는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은 바뀐 측면에서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기존까지는 네이버에 대해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판단을 하는 지점에서의 종목을 접근했지만 카카오에 대해서도 최근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현상에서의 모습입니다. 다만 플랫폼 관련주들의 수급 동향이 아니고요. 주가적 측면에서의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잘 기억을 해보시고 바랍니다. 지금 상승장이 아니지만 20년도, 21년도 주시장이 상승할 때의 흐름에서 반도체가 움직이고 전기전자가 움직이고 자동차가 움직이고 여러 업종의 섹터들이 다 움직였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갔던 시점에서의 시기는 21년도 5, 6, 7월이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플랫폼주는 어떠한 시세 현상에서의 흐름들을 판단해보게 될 때 기존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시장에서 굵직굵직한 섹터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흐름에서 플랫폼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는 측면에서의 주가 측면에서의 내용을 판단해보게 될 때도 바닥은 맞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시점에서의 타이밍을 살펴보게 된다면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더 빠질 위험성은 좀 보다 작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는, 조금 시간차를 가지고 여유 있게 판단하시면서 가져가보는 대응으로서의 접근은 어떠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순재 고수님께서는 네이버의 최근에 하락, 그리고 나서의 움직임에 뭔가 돌아설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양 기업이 약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주총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주가가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주가가 유지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두 기업 다 지금 하락하는 약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가 정부에서 플랫폼 규제라는 부분이 여전히 지금 남아있다는 부분입니다. 어떤 형태로 플랫폼 규제가 될 것이냐가 이런 두 개 기업의 주가를 향후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을 시킬 건지 아니면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지를 아마 결정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니까요. 이런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그러니까 지금 총선 때문에 조금 주춤거리고 있지만 총선이 끝나면 다시 그 얘기가 불거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카카오와 네이버 뭐 이렇다 할 새로운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기대하는 AI 관련한 모멘텀도 새롭게 이걸 뭘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숫자가 나오고 있다. 특히나 B2C가 아니더라도 B2B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전혀 제가 못 듣는 건지 아니면 정말 없는 건지 네, 뭐 잘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잘 찾아보고 있나요? 작년부터 이제 네이버 쪽 같은 경우는 하이퍼클로벌을 런칭을 하면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지금 사실 쏙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망감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증권가에서 나온 레포트들을 좀 읽어보면 비용 통제를 통해서 이익을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죠. 앞으로 어떤 성장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다. 이런 식의 레포트가 아니라 비용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 둘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기업들이고 지금도 역시 저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작년에 SK하이닉스가 적자였어요. 그런데 그 적자였던 상황에서 매수를 했었던 분들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큰 수익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업황에 대한 부담감 분명히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제약바이오 쪽에 자금이 쭉쭉쭉 몰려 들어가는데 소외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가 없고 주가 흐름도 지금은 안 좋은데 지금 이런 시기에 단타로 네이버와 카카오로 보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저는 뭐 3개월, 6개월 후에는 좀 웃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살짝 레벨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앞으로는 더 모르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갖고 계시던 카카오로 갖고 계시던 부디 마지막에는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체크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회사의 가치나 실적이나 영업 상황은 나쁘냐? 절대 아닙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역대급 실적이었고요. 영업이익도 역대급이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 6, 7년대에 가장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현시켰거든요. 문제는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담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관에서 나오는 레포트들을 보더라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30만 원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면 바로 매수에 들어오는 형태의 흐름을 판단해 보일 때 지수적 측면에서 지수가 2,700포인트를 완벽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과정에서 지수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시세 집중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흐름에서의 접근이 아니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긍정의 흐름에서의 가격 진행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네이버에 수급이 안 들어오는 원인이 뭐냐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테이버 영입을 하지 않아서. 그렇죠? 감사합니다. 영입하시면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네이버의 핵심이 되는 게 우리가 그동안 네이버의 성장 스토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첫째는 검색이었고요. 둘째는 쇼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웹툰 얘기가 나왔죠. 검색은 점유율을 유튜브 구글에 뺏기고 있습니다. 쇼핑은 최근에 알리바바 테무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집중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커머스. 그리고는 시커머스라고 부르죠. 그리고는 최근에 웹툰. 나스닥에 상장을 하죠. 네이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강력한 요인이 없어요. 그리고는 그 상황에서 연간 성장률을 딱 놓고 보면 미국 빅테크, 엔비디아는 연간 성장률이 지금 100%, 200%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구글도 연간 성장률이 2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네이버가 연간 성장률이 20%가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거고 이제 매수에 이유가 없다뿐이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관련한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한 주평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김대중 고수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임순재 고수 카카오 체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재규 고수 급반 등은 없어도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 테이버 우수 네이버만 봅시다 하고 레이버에 플러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터5 함께하고 있고요.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